짭짜로다 소소다 소소다 왼쪽에 지었는데 오른쪽에 오네 상인 마렵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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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새 네 쓰읍 집은 영릉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소소 소소 광장, 수도원, 방어선 농장도 만들까요? 과일 농장도 하자 건축가 방패병 좋지 영릉으로 곡창 뽑아서 소원자가 소원하면 명중으로 올라간 저거 던져봐 그렇게 던지는거 아닌데 축사 시장 세울 자리가 없네 소소 소소 위치가 너무 연해왔다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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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선 농장 실험실 실험실 중요하지 확장조마자 즉 뒤엎기도 괜찮은데 영능 강화 하나 더 떠도 좋을 것 같고 영능 두개로는 조금 모자라다 짜짜로봐 아주 좋아 와 배치기 개세 방어 건물 피해량 카드 강화 방패병 강화도 좋을 것 같은데 전설 카드 획득 요새 축사 축사 무작위 견제 무작위 건물 카드 집 집소심 집소심 의사양반 안나오나 곱창도 좀 필요한데 똥병대 제거하고 상인이 아니니까 확실히 돈 부담이 이거 애들 뒤로 넘어오면 큰일나는데 작업 작업을 넣을까 공격을 넣을까 공격이 조금 낫겠지 제사용 해금 어디였던가 잘 모르겠네요 해금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방어선 광전사 이렇게 가자 과학자 쪽 해금이 아닐까 이 게임 좀 비슷한 쪽으로 해금 되던데 이 게임은 영릉 축사 웨케바럼 기준 시청 뷰 아닌가 축사 4개면은 32이니까 거의 리롤 공짜 되겠네 그냥 위다 올리자 시작 축사가 좀 쏠쏠하죠 영릉 영릉 쓸 때도 돈 받을 수 있다 121 14 20 20 20 20 21 주원자 플러스 1 저거 좋은 거 아니었나? 안 좋은 거였네 개구덱이었네 작업 카드를 가져온 물레방아도 쓸모가 없는데 일단 잡아놓을까 치즈를 놓아줄 때가 왔을까 아니야 아직은 치즈 써야 될 거 같다 곡창 안 나오나 곡창 똥비병 제거하자 음... 영능 재발 좋은 거 수도원... 증축할까? 벌목 속아 먼저래 보강 방어선 휴식 광전사도 좀 불릴까? 지금 유닛이 좀 부실한 거 같애 돈 없다 저게 뭐지? 그리운 거 같애 공간인 누군가 빨리빨리 인기 애들 우유 주문한 잔인 양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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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집결 방어선 무장? 무장... 무장? 아 무장집자 깨물면 안됩니다 휴식강호하면 어떻게돼? 마이너스 15초 무장 플러스 3 플러스 24 영등 쓰고 대상관 도답다 무장? 무장 아 잠깐 맨더 먹어도 돼 발리스타 나비를 클릭하면 백그마 저놈의 나비 나비 뭐 나오지도 않지만 타격 써야겠죠 뭐 없으세요 뭐 없으세요 비밀 생방송 배 빌리스타 부터 채광... 채광 지금부터 돌려도 될까? 나중에 저거 나오겠지? 복제하는거? 치즈 슬슬 치우자 방어선 빨리 올리고 해야 될 것 같아 땅이 없네 방어선 두개 판매도 괜찮겠는데 탕현이 없네 탕현이 없네 탕현이 없네 탕현이 없네 탕현이 없네 탕현이 없네 세금 마인어 시유 보유가 보안스 치즈 살살 털고 지도자 레벨 판매 강화 업적도 업적인데 사실 뭐 실패 벌써 실패한거 아닌가 투석기 축사 수련 방어선 업적마저 운발만게 아 채광할걸 타격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국창 드리어덧다 탁 탁 탁 탁 창구 탁 탁 탁 핍 탁 탁 지도자 Flower ον 창고 옆에 대장깐 물레밤아마도 돌리자 제 억수소 지은거 없지 곡창이라도 떴으니까 돈 챙길 수 있겠지 야 이거 어떻게 막지 꿀 뒤엎기 뒤엎기 강우에서 축사로 돈 벌자 높은 등급 카드 등장왕률 선택한 카드를 강화합니다 뒤엎기 뒤엎기와 축사의 콜라보 마지막 치즈 제거하고 뒤엎기 뒤엎기 판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광장공장 창갑기사 방어선 광장도 안할까 추천 유닛이요 추천 유닛이요 근거리 1코스트 먹는 애들 선술집 벌목소 벌목소부터 어울릴까 벌목소 자리 아깝다 축사 쟁축 다 되있어 축사 왜 이렇게 많이 지웠지 축사 하나 더 할까 부단에는 장공병 준비 장공병 미만 셔 Jang 캬 해발 ulate spend 어떡하지? 아이고 무장 붙어야지 부축사 질 자리가 없네 방어선 장궁병 이렇게 올라갈까? 어서오세요 장궁병 축사내타 지금 장궁병 올려도 될런가 모르겠네 카드가 축사만 남아요 카드가 축사만 남아요 카드를 더 제거하고 축사만 남아요 카드를 더 제거하고 뒤 옆기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씩 아 아 힘들다 잠깐만 에기술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선술집 사윤가는 축사가 저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저거 어디가냐 나 여기 저거 있는 줄 알았어 타격 뒤엎고 공격 축사 좀 빨리 갖다 버리고 싶은데 방어선이랑 병영까지 떴죠 튀었고 병영 강화하고 방어선 축사 빨리 손에 있는거 다 털자 축사 털고 오른쪽은 공격으로 막아야 되는데 조진 느낌 죽사 털고 축사 털고 storage 뒤엎기 포관무장 둘 JW 포관무장 유니 돌리고 서라ə이 준비 공격 요리 돌리고 참고 팜팬 위티업기 방패병 보강 에이 너무 깍시다 10인 플러스 20 주원자 2 모든 방어건물의 피해량 전리품 상자의 금방 획득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전설 카드 획득 다 필요 없고 보강이랑 창궁병이랑 빨리 V 획득 좋을 것 같애 어서세요 이 게임이 꽤 저게 나왔어야 했는데 카드 제거할 수 있는 것 판매 똥을 하겠다 수도원 수도원 영능으로 수도원 찾아볼까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는 배고프면 시끄리어 칭을 탈출 박수원 인강 이..왼수같은 축사 축사..내가 그만두였어 였는데 진짜 왼수같은 축사 휴식으로 영능돌리고 아..힘들겠다 대장간 집 판매필없고 무조건 0골드 얻는 판매 보관 쥐겜도 수면겜 집결 덱 빨리 지우고 뒤엎기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울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지울 수가 없다 히트 다행히 좀비 들어오는거 그거 녹색 공 던지는 애 특수능력이에요 걔한테 건물 깨지면은 거기서 좀비 남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작 집 당어선 뒤엎기 방어선 안에도 선술직 보강을 할까? 아니야 잠깐만 보강 휴식 수도원에서 하나 치우고 와 잠깐만 너무 바쁜데 너무 바쁜데 아 최고왕 필요없지 V이니까 그거 안 그거 피하시려면은 건물을 떨어져서 지으세요 떨어져서 지으세요 그 어차피 그 몬스터 나오는 단계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몬스터 나오는 단계 끝날 때까지만 건물을 안쪽에다가 지으세요 타이밍 에이 강한 강화된 기술 카드 획득 시민 감소 선택한 카드를 무작위 전설 카드로 변경 강화된 기술 카드 획득 광자사? 아이씨 잠깐만 쓰레기 치우니까 쓰레기 나오네 새로운 이벤트 무작위 군사 조언가 무작위 기술 조언가 시민 플러스 25% 시민 플러스 25% 시민 플러스 5% 시민 플러스 5% 시민 플러스 5% 창고병 뒤엎기 뒤엎기를 하나 더 할까 뒤엎기로 뒤엎기를 뽑자 종자 백득 필요없다 종자가 키울 시간이 어디있어 나 죽는데 보강 뒤엎기 보강 무장 창고병 수호자 방패병 뒤엎기 선술집이 더 빨리 돌아야되는데 보강 창고병 공습 수호자 뒤엎기 무장 재사용 안나오나 보강 수호자 돌 수리라도 안나올까 감사제 병영사용 가능 창고병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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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가 힘들다 수리라도 주세요 병영 하나 더 수리라도 하나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장고병 수호자 장고병 수호자 당패병 뒤엎기 방어선 나네 병영 제휼자리 없지 있네 방어선 업그레이드하자 물레방아 물레방아로 제거 좀 더 보자 휴식 이제 필요 없지 물레방아 물레방아 작업 작업 대장간 하나도 없냐 대장간 지금 하나야 수도원에 작업 걸고 어 힘들다 수도원 뭐 없애지 10장이 되면은 뒤엎기 한장만 있어도 되니까 뒤엎기를 없애자 그럼 이제 순환되지 요새 자리가 되나 요새가 뭐하고 뒤엎기 여기 네 자리지 된다 여기다가 짓고 무장 하나 둘 셋 뒤엎기 이렇게 돌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선술집 괜히 눌렀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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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뒤로가 와 너무 힘들다 야 드라우면 똑바로 일하냐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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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뽑기실 플러스 2 영능불가 제것이 강화 장갑기사꺼죠 잠깐만 여기는 막을 수 있겠지 수리가 왜케 안나오냐 수리 나와야되는데 수리 아니면 까시마 아 반대로 했다 어서오세요 어떡하지 수리 하나만 줘요 보강 더블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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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시방 하나 안나오나? 아니면 수리라도 제발 너무 힘들다 제발 제발 어째서 도서관 강화구 4,800에 3등이용 그런 게임이죠 채광 제거하고 이제 뒤엎기도 제거해도 되지 아 복수다 잠깐만 아 복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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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안 나오나? 제발 제발 안 나왔다 와아 밀린다 아아 음 흠 흠 노답인데 가시방 그때부터 다가가! 여긴 도저히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사는 탈출이 없을때 다가가! 물을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다가가! 자, 다시 한번 더 못했을때 음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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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야 야 일로와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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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질 뻔했다 이게 말살겁니다 말살 야 이거 술이 하나만 떴으면 이 고생 안했을텐데 가시망이라던가 아휴 게 힘드네 진짜 술이 그래도 마지막에 제 사용떴었었으라네요 흐미 이겼다 상인비반접 승승승승패승승 아휴 웬만한 매일 기능구만 이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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